아이고, 이거 벌써 오전, 낮이 나니 오후 대월 장일 수가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 같으니까 견한 양, 이 경로당 왕 어르신들한테 내가 부지런히 심부름의 용 도와줘 그네 양 한 번 기가 막히게 얘기해 도장을 한 번 받아볼 거다 현실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, 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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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수다에는 어디서 왔습니다 소감수다 그 사카선 나오는 사람 있지? 내가 그 사카선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 견한 삼촌들 일만 시킵소 나 아무 일이라도 나 아니 뭐 밖 가는 일이라도 경기 고장 나시면 별로 없어 경기라도 나 다 고쳐 드릴 거다 뭐 뭐 뭐 걸읍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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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, 이분들 두 번 지금 오셨으니까 커피 두 잔 타서 드려요 아, 예예예 아이고, 삼촌이죠 니가 이제 다 와요 예, 그러면 커피향 정말 기다려주세요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, 고맙다 고맙있어요, 양 아이고, 삼촌 커피를 요 커피 이거 뭐야 그 갑순 이거 저 영보랑 형 착하지 않을까? 착한 한 요기다가 양 요거를 하나 찍어주면 나가 이거 회사에 가면 양 이거 하용 받아서 진급해요. 요 위에 아니 위에서 영 눌렀게 아이를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핫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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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래도 요거 하여금에 삼촌님들이 양 웃어주는 양 고맙수다기 예 예 아이고 아이고 고맙수다 삼촌 아이고 고마워 예 예 예 양 삼촌 연세가 어떤 댐 수강 아홉 살 해 여덟 살 아홉 살 해 여덟 아홉 살 해 여덟 오래 살아지 않 금 착혀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니오다게 영혜 형 양 삼촌님이 이런 마홀의 이추룩 장소에서 아이들이나 몬 딱 이거 뿜바당 사는 거 마시게 고맙다 그런 말 걸어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나 이거 삼촌님 기바당 양 나도 웃음 먹냥 건강하게 살쿠다 예 예 예 예 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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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 좋다 날을 버리고 가시던 이온 심리도 못 가서 달성납니다 이야 눈에 관해서 엄청 바다신지 한창 만웅밭에서 일렘씩 마시 저희가 하긴 해 두 장을 받게 마시 그릅소 아이고 삼촌 아이고 삼촌 아이고 뭐 해무수봐 삼촌 아이고 이거 만웅쭈 막 나와 보나 내게 만웅쭈 이거 담수다게 삼촌 이거 양 내가 도와드리 커메 삼촌이랑 여기서 고마니 양 누래나 듣고 갱싶어 그럼 야인이 먹는거 까? 먹는거 먹어줘 먹제 아이고 맵다 양 이거 아이고 멸시부깡 먹을거 나 이거 삼촌 이거 헌신관 안에 싹 나가 해줬구나 이거 우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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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주로 그냥 아이고 이거 만웅쭈 정도 이 아내들은 이거 무사히 저만장이 주로 커뮤시는거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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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뻥뚱한 데 왔잖아 이거 아잇 잘못 왔네 다시 한 번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돼 어? 아 여기 아니네 에이 이거 잘못 왔네 아 나 진짜 되는 거 하나도 못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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